안녕하세요. 미안샤오 샤인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정규 7집 동콜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동콜미를 포함해 다양한 매력의 곡을 총 9곡 담았는데요. 트랙과 친시선으로 샤인이를 정의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앨범인 만큼 이제껏 보시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 오잖아요. 신년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대만 샤원분들에게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대만 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빨리 직접 만날 수 있는 날도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들 혹시 대만에서 먹었던 음식들 기억나세요? 네. 우유 면, 망고 빙수, 버블티 등등 언젠가 다시 꼭 먹으러 오고 싶네요. 네, 대만에서의 좋은 추억이 정말 많은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꼭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컨텐 버블 밴드 빈안의 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